민주 오빠 똥 쓰시고 가실게요 민주 오빠 똥 쓰시고 가실게요 민주 오빠 똥 쓰시고 가실게요 잠시만요 내가 무슨 소리야 아니야 그러면 엑스가 뭔지 몰라 니가 왜지 니가 왜지 나 나 나 똥 쓰시고 가실게요 뒤로 갈까요? 누가 발목 찍었어 발목 준비 시작 1 2 3 4 나 5 5 나 6 7 8 9 10 12 8푼데 3개 남았습니다 3자리 남았습니다 15도 5점 알았던 사람 나오세요 야 나와 야 다 된다 근데 우리 민주 게임 진짜 잘한다 어떻게 15명 다 해 뭐야 아니 아니죠 형 야 너 우리 똥색이다 야 야 됐고 진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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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 아 너무 커요 진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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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시 매주 화요일 금요일 2회 방청이죠 2회 방청으로 됐습니다 주 2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금요일이 됐어요 네 금요일하고 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세요 민규씨 덕분에 민규씨 팔아프라고 안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밤낮 기온차가 심해지시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계시고요 네 네 심해지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계시고요 제 생각 한 번 걸리지 말고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사랑니 조심하세요 저는 진짜 너무 아파 여러분 그리고 갑작스러운 댄스 배틀 조심하시고요 네 24시간이 보잖아 조심하세요 지훈이 사랑니 조심하세요 발봉 다치니까 다 고마워 1 2 에이 그만합시다 3 3 어? 어? 잘 안했네 그만합시다 3 뭐하는거에요? 맞는거 아니죠? 자 또는 집어 빨리 빨리 시작 하나 둘 셋 오오 승현아 넌 불안하게 달려 다음번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아예 순철이 형 야 이거 설계가 됐잖아 왜 또 앉아있어 이럴 때는 내가 할 수 있지 또 나 숨겨돌리기 나 숨겨돌리기 살아돌리기 아이고 자 우리 마법이라고 끝낼까요? 네 이또 결국 내가 지디오리 지디 부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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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다음번에 Like something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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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요일을 봐요 화요일을 봐요 너무 아파요 화요일은 화요일은 우리 무슨 방송할까? 그리고 우리 세븐티 쇼는 언제일까? 언젤까? 11월 23일이라고 드렸어요 Capital 오도현 joining 귀여운다 레이브 들리는 감사합니다.